오 룬핏아 룬핏발로 슬그머니 클리어져 아니 뭣 아니 아이윽 아이 뭐 팔팔 애벌레 만나서 봤냐 시작부터 아이윽 아이 아이윽 웅댕이 오기 오기 아이윽 알이 US 어 아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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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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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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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모험 40원 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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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스 뿌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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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에바인데요? 에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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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에반데? 엘리트 근처도 안 가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 자단. 킬 각도 57번. 근데 어차피 고기 있어서. 긴하 써야겠다. 긴하 써야겠다. 회돌리기. 눈보라 떡상. 냉성함이나 걷어내기가 조각모음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뼈가 좋아. 뼈가 좋아. 뼈가 좋아. 뼈가 좋아. 너무 좋아. 와우 이제 의듬은 필요없어 에리트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제거를 할 수 있어 아 뚱땡이씨 뚱땡아 이게 무슨 짓이냐 왕위를 계승하는 중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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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그러세요 아니 씨 진정해 이 자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살짝 맞을 수 없나 고기 먹게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게 엘리트지 디펙트는 오렌지 병이었던 엘리트로 인해 쓰러졌다 어둠에 휩싸여 사라져라 아 주판이다 하рим 쓰기 좀 아깝네 근데 주판이 quarterly 안될 이제 유탈 돌리기 만하면 이길수 있잖아 엘리트 안갈래 쫄 근데 엘리트 안가도 액트2에서는 엘리트가 찾아오잖아 나는 이 이야기를 싫어한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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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도 추하고 저도 추하다면 그래도 이기고 추해라. 자방 지워. 자방은 왜 역 시너지가 나죠? 조금만 더 지우면 되겠네. 눈 밝혀져서 4단. 강화 외함. 다 강화돼 있는데. 강화된 몸체. 몸체마저 강한 디펙트. 강화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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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 땡기는 것 보다 좋은 건 없다. 다른 템포보다 좋은 것은 더 빠른 템포. 주판을 돌리는 자 이펙트는 컴퓨터인데 왜 주판을 쓰는 거지? 전자리에 대한 것은 더 빠른 템포. 들을 때로 오는 다른 템포. 전자리에 대한 공간이 더 빠른 템포. 성능이 안좋아서 주판으로 둠돌리는 딥래커 소프트 고추 주판 아 아이 디펙트 덱 돌리는거 뭐 이상해가지고 헷갈려 자꾸 다른 캐릭터들은 무한댁 완성하면 그냥 딸깍딸깍하면 되는데 얘는 무한댁 완성해도 순서 개 헷갈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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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어내기 덧어내기 두개가 나을것 같다 어 이우유타타 둔힘화 덧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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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니까 훨씬 굴리기가 편하네 출력 슬더스 몬스터 월드컵 대충 나무위키 이미지 긁어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루네요 그래도 만드는데 쓴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줌카페에 올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미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 받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 턱 막히는 현두미. 훌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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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딜. 10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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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유타로 잡을 수 없는 건 아닌데? 눈보라나 좀 써야겠다. 취미로 눈보라를 쓰는. 로봇이다 그냥 심심해서 자주 못쓰는 카드 이럴때 써야지 이럴때 아니면 언제 얼굴 보나 이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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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終わった終わった 終わ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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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그리즌 보여줘 요새 가스머 시기로 시끄러운데 베스킹가스 있으면 배틀크루저 보유국 되는거 아닌가요? 헉 가스팅 가스 감시병 재활용으로 태우면 4에너지 주겠네 개꿀이잖아 4 8 개방짐 개방짐 아니 아니 중과로님 영상보고 아클 심장클 했습니다 이제 사일런스 심장클 하러 가겠습니다 검은머리 오목 누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일런스도 화이팅 심장을 허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심장 검은머리 오목으로 심장을 다시 볼품없게 심장을 다시 볼품없게 심장을 다시 볼품없게 심장을 다시 볼품없게 눈 보라 써야지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평생 쓸 일도 없는 거 눈 보라 써야지 눈 보라 써야지 눈 보라 눈 보라 써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